하나님 말씀 열한기하 6장입니다 열한기하 6장 8절말씀부터 말씀 읽깁니다만 23절까지 교독을 한번 해보십시다 열한기하 6장 8절말씀부터 23절까지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언언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안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안이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고와 많은 군사를 보냄에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업을 애워 샀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며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워낙은데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하며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할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민 지금 우리가 금토일시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소론에서 조금 생각하실 것은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만남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 후대들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면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여러분이 좀 기도하실 것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까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루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향해서 돌아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후대들 위해서 기도하라 너와 너의 후대들 위해서 울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정말로 교회가 잘 되고 안 되고 교회가 부흥된다 안 된다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과연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우는 자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너와 너의 후대를 위해서 울라 했는데 진짜 우리가 울어야 될 부분들은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가야 될 일에 대한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우는 한 사람이 이 시대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우리 교육국 모임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입니다만 출애급 1세대가 있습니다 출애급 1세대는 모세의 지도하에 사실 애급에서 빠져나오기에 급했죠 모세의 지도하에 애급에서 빠져나오기에 급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급 2세대는 이 출애급 1세대의 사람들이 사실 요소와 갈레베에는 강야에서 다 죽고 애급에 들어가게 되었죠 아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죠 출애급 1세대는 거의 강야에서 다 죽게 되고 그걸 어떤 면에서 그렇게도 설명합니다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죽기를 기다렸다라는 다 정리하기를 강야에서 기다렸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표현합니다만 어떻든 믿음을 가나한 땅을 놓고 믿음을 고백한 요소와 갈레베에 출애급 1세대는 다 죽게 되고 강야에서 태어난 출애급 2세대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러면 출애급 2세대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갔는데 이들은 사실은 강약일 생활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가나한 땅에서 어떻게 농사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가나한 땅에 들어가면 모든 사람들을 그 가난족 속에 모든 사람을 다 멸하라 했잖아요 멸하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겨놨어요 왜냐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살아야 되니까 2세대들은 그들 그 가나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어요 농사도 지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그걸 알아야 되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가더라도 그 지역의 문화가 나라에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에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익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강야에서 가나한 땅에 들어간 출애급 2세대들은 어떤 면에서 가나한 땅에서 몇몇 사람들을 남겨놨는데 사사기 2장 3재로 보면 이들이 결국은 그들의 올무가 되고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장 3재로 보면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들의 올무가 될 것이다 했어요 남겨놓고는 남겼는데 자희들이 살아야 되니까 몇몇 족속들을 남겨놨는데 결국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고 그들의 신들이 너희의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결국 다 멸하지 않고 남겨놨는데 결국 그 결과로 온 것이 출애급 3세대는 어떻게 되었느냐 사사기 2장 10재로 보면 이게 출애급 3세대입니다 결국 이 세대들은 가나한 족속을 남겨놓음으로 말면 아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그대로 알았습니다 여우를 알았고 여우께서 행하신 일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사기 2장 10재로 보면 여기서 태어난 3세대들은 이 세대들을 다 가고 이 세대들도 다 가고 나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이들은 여우와를 알지 못하고 여우와께서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다 했어요 사사기 2장 3재로 어떠면 출애급 2세대고요 출애급 3세대들은 여우와를 알지 못하고 여우와께서 행하신 일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래서 온 결과가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하나님이 없고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이런 시대 사사시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후대에게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영원히 계속될 은약을 심자라는 거예요 영원히 지속될 계속될 은약을 심자라는 거 정말로 그를 위해서 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오바다 특별히 중직자 중에 중직자인 오바다죠 오바다 한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100명의 선지자를 세웠습니다 선지자를 키웠죠 그리고 이 100명의 선지자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나중에 결과적인 응답은 칠천제자 숨겨진 칠천제자가 일어나게 되고요 이 오바다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엘리아와 엘리사가 힘을 얻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결국 11개와 6장의 복원을 본문에 보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도단성 운동은 아랑과의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서 승리하는 이 엄청난 축복의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여기에 시작이 누구냐 중직자 오바다 한 사람으로 정말 이 시대를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 이 언약의 중요함을 알고 기도하는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 그 오바다을 통해 100명의 선자 50명씩 50명씩 그것도 가장 악한 왕인 어떤 면에서 그 왕정 시대에 이 오바다는 하나님의 사람 100명을 50명씩 나누어서 키운 것이죠 불가능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바다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로 칠천제자와 엘리아와 엘리사들이 구체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그 마지막 결과는 도단성 운동이 싸우지 않고도 승리하는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본 것은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결국 불신앙하는 사람들 몇 명 통해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여러분 민숙이 13장과 14장에 10명의 정탐꾼 요소와 갈레베의 10명의 정탐꾼의 보고 여기에 14장 1절에 보면 그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온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했어요 그리고 민숙이 1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이 나옵니다 모세와 아론을 그 대하에서 반역한 사람이죠 그래서 땅을 벌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을 땅에 매장시키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을 반역하면서 나오니까 결국 뭐냐 고라를 땅에 매장시켜버렸어요 불신앙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이런 불신앙의 모든 부분들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이런 엄청난 결과들이 가져오게 된 사실 그래서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어떤 사람 우리 랩런트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우리가 또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검토일 시대는 결국은 뭐냐 선진국화 되어지는 나라일수록 검토일 시대 계속해서 급속도로 검토일 시대의 문들이 열려집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면에서 지금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면서 검토일 시대가 우리나라도 지금 이게 정착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검토일 시대는 결국 후대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오바다와 같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충직자들이 후대들에게 올바른 답을 주고 올바른 길을 제시할 수 있는 이렇게 되어진다면 우리 이 후대들 랩런트들은 랩런트들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응답으로 이루어진다는 것 영원한 응답으로 여러분 검토일 시대는 결국 후대를 위한 것이고요 그 후대들 앞에 여러분이나 또 많은 우리 성도들이 답을 주고 귀를 제시하게 될 때에 그걸 통해서 랩런트들은 한 번 만남의 축복인데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응답을 드리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검토일 시대에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아셔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 어제 말고 그 전주에 구역공과에서 루 목사님 서론 중에 말씀하셨던 부분들인데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되니까 그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계속해서 랩망대들을 세워나간 사람들이 어쩌면 이 시대에 어떤 시대로 흘러갈 것인가 그 부분을 볼 수 있는 중요한 증인들이에요 AR 시대입니다 왔고 갈수록 더 급속도로 발전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싱가포르 한나토시안이라고 해서 우리 자매가 나왔잖아요 그가 이제 서울 미션홈, 성남 미션홈에서 훈련받고 있는 자매인데 그 자매가 하고 있는 부분이 AI 이 부분들을 가지고 각 대기업체에 연결해서 이 부분들을 판매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그런데 이미 대기업체에서는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면접하고 이런 부분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AI 딱 집어넣으면 자료를 딱 집어넣으면 그 사람의 성격과 모든 것들 여러분 카톡이나 유튜브 들어가서 이렇게 영상들을 보잖아요 알고니즘 해가지고 여러분 계속 같은 영상 쭉 따라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격이나 여러분의 취향들 다 이미 데이터화 돼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이름을 딱 치면 다 나오게 됐다라는 거 구글 이용하고 우리 네이버 이용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업체에서 이미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면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면접을 실수할 수 있지만 기계가 전체적인 모아진 것을 하니까 정확하게 사람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것이 AI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은 설거도 작성하기 쉽습니다 저는 몰라가지고 저는 토요일로 한번 해봤는데요 프로그램에 앱이 있더라고요 그걸 제가 다운받아가지고 거기에 고라의 반역사건 딱 치니까 한국의 고라의 반역사건도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또다시 성경에 나오는 고라의 반역사건 딱 치니까 성경에 민숙이 16장에 나오는 이런 거 딱 해요 그래서 책 같은 것도 여러분 보면 휴대폰 가지고 책 기독교 서적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에 스캔 딱 해가지고 이 책에 대해서 10분 설교 작성 이러면 10분 설교 딱 떠올라요 기가 막혀요 그게 전부 다 AI 이런 부분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설교도 AI가 작성해 주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앞으로 엄청난 시대예요 진짜 우리가 생각도 하지 못할 시대가 AI 시대입니다 그러면서 미디어 시대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이게 완전히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미디어 시대에 불을 지핀 거예요 사실 불을 지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면에서 우리 이 세대 지금 아이들을 가지고 MZ세대를 하는데 MZ세대를 하는데 MZ세대는 지금 3, 40대 인령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인터넷 이런 부분에 유튜브 이런 부분에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익숙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미디어 이런 부분에는 완전 한마디로 도사입니다 도사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설교를 한 번 하면 거의 한 40분 50분 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영상에 딱 들어가면 설교도 15분 20분 영상 딱 나와요 그리고 소츠 해가지고 여러분 혹시 유튜브 보셨습니까? 1분 메시지 딱 나와요 30분 넘어가면 사람들이 안 봐요 20분 30분 넘어가면 메시지를 안 봐요 그래서 메시지도 15분 20분 딱 메시지 나오고 더 1분 소츠 해가지고 핵심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요 이 세계가 엄청난 부분들로 지금 계속해서 그런데 어떤 면에서 세상 문화에 따지면 교회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한 40분 50분 설교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세상은 미더를 가지고 모든 부분을 지금 어떤 면에서 설교조차도 미더를 가지고 성도들 이끌어가고 있어요 사실은 여기에 누구도 예외될 수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도 태어나면 은행이 손에 쥐어지는 것이 미디어입니다 사실은 울면 그걸 달래기 위해서 미디어 이렇게 던져주고 유튜브 던져주고 보도록 하잖아요 영상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올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와 더불어 실제로 뭐냐 내 가학 이 부분들을 엄청나게 내 쪽으로 앞으로 엄청나게 발전되게 되어 있다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지금 어떠면 내의 칩을 심어가지고 칩을 심어가지고 엄청난 자료들을 가지고 또 통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도 나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어떤 시대냐 여러분 경제의 흐름을 이상하게 바뀌어집니다 돈이 우리는 없지만은 어떠면 이 부분을 빨리 잃고 있는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수조를 움직여요 지난번 미국 뉴욕에 우리 나온 애들이라는 청년이 있잖아요 청년이 아니고 결혼한 부부인데요 그 친구는 사실은 비트코인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움직이는 돈이 엄청나요 사실 경제의 흐름 이 부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경제의 흐름들이 하루아침에 몇 조가 움직여지는 이런 경제의 흐름들로 없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 앞서 있는 사람들은 그런 경제의 흐름을 가지고 많은 돈들을 벌어요 그리고 있는 사람은 더 가지게 되고요 이런 경제의 흐름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결과로 오는 것이 뭐냐 정신병 시대입니다 토요일에니까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10대 20대 요즘 예전과 다르게 배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다 10대 20대가 정신병원들마다 지난번에 한 번이 검역 기도했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어떤 면에서 큰 정신병원들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나온 신문의 내용을 봐서도 보면 예전보다 지금 2배 3배 이상으로 청소년 10대 20대가 정신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시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편하지 않으니까 어떤 면에서 마약 같은 중독에 빠지죠 편하지 않으니까 또 한편으로는 우울증 이런 부분에 시달리다가 결국 자살 시대가 되어야지 마약 시대 자살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중량성 이것을 우리가 놓쳐버리니까 결국은 3단체나 어떤 종교단체에서 특별히 모슬렘 이런 데 보면 틀린 영성을 가지고 치유한다고 나오죠 틀린 영성을 가지고 이들이 올바른 치유를 한다면 우리는 이들을 격려하면 됩니다 그런데 3단체나 모슬렘은 결국은 뭡니까 틀린 영성을 가지고 이들을 치유한다고 나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갈수록 이 부분에 힘을 얻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아서 불교 같은 데는 템플스테이 코로나 때에 모두가 왕래하는 것이 끊어진 그 시대에도 템플스테이의 120만이 세계에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엄청난 숫자죠 그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명상운동 학교들마다 이거는 공식적으로 학교에 명상운동을 가지고 파고들었어요 이건 공식적으로 초등학교에도 선생님들이 보고입니다 초등학교에서도 공식적으로 허락을 맡아서 활동하고 있어요 명상운동들이 이런 부분들이 많은 영적으로 힘드니까 사람 정신병 시대에 어떤 중독시대에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결국 자살 시대가 오니까 결국 힘드니까 결국 이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거는 종교단체고요 종교단체에 사는 것이라면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3, 40대가 지금 교회의 위기입니다 3,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한국 교회의 진단을 해보면 3,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중심에 MZ세대에 있다는 것 1980년 MZ세대 하면 1980년이나 81년 해가지고 2010년까지 이게 MZ세대를 하는데 이 사이에 지금 3, 40대 한마디로 말하면 미디어 시대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글로서 노트에 이렇게 설교를 적지만은 이들은 그냥 휴대폰에 메시지를 다 적잖아요 아이들 보면은 휴대폰을 다 적어요 우리가 노트에 그나마 우리 애들은 노트에 이렇게 메시지 적는 훈련이 돼 있어가지고 성들도 그렇지만은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메시지 모든 메모들을 어디 하느냐 휴대폰에 직접 해요 그냥 그래서 휴대폰 갖고 앉아 노는 게 아니라 메시지 적고 있어요 이게 너무 익숙하니까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뭡니까 미디어를 집하면서 미디어도 미디어를 통해서 모든 쇼핑들 다 해요 온라인 쇼핑 다 하고요 그리고 요즘은 설교도 예전 같으면 이 미디어 부분들이 그렇게 열려지지 않았으니까 그냥 한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 내가 다니는 교회 목사 설교를 듣는 거기에 그만 그까지 했는데 이제는 이 교회도 설교 들어보고 이 교회도 설교도 설교도 자기가 취향대로 선택해서 설교를 듣게 돼요 그러니까 굳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이유가 없는 사람들 3, 4시대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한번 요청을 해봤습니다 부탁을 했어요 한번 파악을 해보라고 우리 교회는 이제 매주 오시는 분들 이렇게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 통계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석 헌신 봉투를 기준으로 통계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 보고 이제 통계가 쭉 나오는데 그 전에는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수를 세웠어요 교육자들이 기도하는 시간 이런 시간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쫙 서가지고 수를 앞으로부터 쭉 세워가지고 수 카운터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한번 교육자들한테 출석 헌신 봉투 뽑는 것도 뽑는 거지만은 그거 가지고 카운터 하는 것도 있지만은 출석 헌신 봉투 뽑지 않은 사람도 많으니까 수를 한번 카운터 해봐라 그랬는데 어제 수를 카운터 딱 했는데 물론 1부 참석하는 분들 많은 분들도 2부도 참석해요 그런데 어떻든 지금 보니까 수를 카운터에서 나온 결과를 보니까 코로나 전하고 지금 상황하고 물론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숫자가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난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렇게 별 차이는 안 난다는 것을 봤어요 물론 이렇게 나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못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데 제가 결과 총 전체 참여한 결과를 딱 보니까 아 코로나 전이나 코로나 전에 늘 숫자를 세려가지고 했는 것이나 지금 어떤 게 나오는 숫자를 보면은 별 많은 그렇게 많은 차이는 안 나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었냐 거의 뭐냐 다른 교회들은 빠지나갑니다 그래서 다락방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들 무엇을 하는 이야기가 뭐냐 코로나 이전보다 이후에 30% 이상의 교인들이 줄었다고 해요 서울 인만웨엘도 30% 이상의 교인들이 줄었다 코로나 겪고 나서 그 이후에 모여지는 사람이 30% 이상의 교회의 숫자가 줄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오는 결과가 뭡니까 여러분 30, 40대가 교회를 빠지나간다 지금 한국교회 비상입니다 어떻게 하면 30, 40대를 붙잡을 것인가 그러면 30, 40대가 빠지나간다는 말은 여기에 우리 아이들 랩런트 후대들이 결국 교회에 못 나온다는 말이죠 안 나온다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30, 40대 아이들이 교회에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교회가 저절로 후대들이 교회 안에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 물론 출산 또 안 하지만 그래서 어떤 서울 같은 교회는 세 번째 아이를 놓으면 천만 원 준다고 해요 진짜 제가 그래서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 교회 장로님 어떤 분이 우리 교회도 아이를 놓으면 위로금을 주십시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요즘 결혼도 늦게 하고 안 하지만 또 결혼해도 나는 아이를 안 가질 것이다 라고 미리 신부한테 이야기하고 결혼하는 사람도 있다 해요 맞아요? 아이를 가지기를 싫어해요 그냥 자기가 편하면 좋은 거예요 그냥 자기가 돈 벌고 자기가 먹고 살면 두 부부가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예 신부분들한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혼한다고 해요 내가 결혼하면 아이를 안 가질 것입니다 나는 아이를 가지고 있어서 결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부분들도 어쩔 수 없이 그래라 하면서 결혼식 허락을 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출산도 안 하지만은 어떠면 결혼 또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 많고 앞으로 결혼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교회 안에 후대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올 수밖에 없는 후대의 위기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미 우리가 메시지 가운데 들었습니다마는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교회 안에 머리 허연 연세 든 분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다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의 후대 살린 이 일에 생을 걸지 않으면 하면은 우리들 교회 또한 이게 옛날에는 한 100년 동안 걸쳐왔다면은 지금은 100년이 아닙니다 10년 5년 안에 이런 게 더 빠르게 이런 시대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올바른 검토일 시대를 통해서 후대들을 완전히 살려야 되고 이 후대들 통해서 빛에 망될 비춤으로 말미암아 정말 교회가 후대들이 교회에서 마음껏 뛰어놀고 놀이터가 되고 보고 또 뭔가 자기들끼리 만나서 작품을 만들고 그런 것들이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이 후대에 대한 부분들 검토일 시대에 대한 부분들 놓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참 감사한 것은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지금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건 아니지만은 237나라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여기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교회 다니는 그리고 여기는 아이들 0세부터 2세까지 0세부터 2세까지 사모님과 기주한 또 사역자들이 팀이 돼가지고 237나라 어린이집을 교회 밖에서 몇 명 안 되는 아이들이지만은 부모 교육과 함께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교회 안에 태형아 중심으로 해서 요괴벳 학교가 있죠 요괴벳 학교가 있고 지금 이제 또 교회 안에 새롭게 사무엘 공부방이라고 해서 방과 후 우리 아이들을 초등학교 초등학교 아이들을 방과 후 학업을 도울 수 있는 캠프로 사무엘 공부방이 이제 주중에 진행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알고 계실 때 있습니다만은 중고 초중고 또 여기에 또 대학생들도 헌신하고 해서 요새벳 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들이 또 여기에 우리 하나님 어린이집도 있죠 사실은 하나님 어린이집도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스미스쿨 하나스미스쿨도 있고요 이게 우리 교회 안에 지금 후대들을 위해서 진짜 보금 엘리트를 키워내는 귀중한 어떤 면에서 코스를 할 수 있을까요 2, 3, 7날 어린이집 하나님 어린이집 또 요괴벳 학교 하나스미스쿨 사무엘 공부방 요새벳 꿈 이렇게 아주 지금 후대들을 위한 시스템화 되어지는 작업들이 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이번주 계속해서 이렇게 몇몇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듣고 진행되는 부분을 보면서 사실 지금 우리 교회 이 부분을 놓고 Our Station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금 교육을 시킬 것인가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를 놓고 요괴벳 학교와 사무엘 공부관과 요새벳 꿈 이 부분을 놓고 전체적인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Our Station 해가지고 지금 모임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관계된 자들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교육군 모임에 들어가서 딱 보니까 의료계신 이 모든 것들이 최고의 응답 중에 응답이구나 그러면서 여기에 헌신하고 있는 제가 이렇게 개인을 말씀드려서 참 죄송합니다마는 교육국장님이나 교육부의 부장 장로님들 또 교육자와 교사들이 진짜 기도하는 응답으로 나타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요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헌신해요 어떤 분은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또 어떤 분은요 여기에 또 랩런트들을 위해서 Our Mission Home, Our Leader Mission Home이 이제 또 준비됩니다 기도해 주실 것은요 정말 우리 랩런트들을 체계적으로 미션홈을 통해서 제자로 키워나가기 위한 이런 시스템이 지금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어요 여기에도 마음을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준비되고 헌신되어져서 나오게 있어요 사실 나름대로 메시지를 받는 가운데 이분이 미션을 딱 가졌더라고요 진짜 내게 주어진 미션이 있다면 우리 교회 안에 마늘 랩런트들을 바르게 보금으로 세워나갈 수 있는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기도하고 있는 한 분 있어요 그런데 그분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은 우리 교회의 응답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모르는 부분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이런 중요한 교육국장님, 우리 교육부장 장로님 또 우리 교육자한테 하나 돼가지고 여기에 우리 교사들이 밀고 있고 이런 속에서 실제로 있는 응답들이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제자들을 키워낼 수 있는 미션을 이런 부분들도 사실적인 여기 헌신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마음 담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물론 우리 교회 전체가 이분을 놓고 기도하죠 그런데 여기에 직접적으로 물질들의 헌신하고 시간들의 헌신하는 많은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참 중요한 제자들이 구석구석에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금 교회 안에 준비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올바르게 세워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응답들이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지난주간에 우리 주일학교 유년부 소년부 초등부 집중훈련이 있었는데 한 100명 그 다음에 중고 합숙이 있었는데 거기에 한 60명 이렇게 아이들의 훈련이 주중에 있었잖아요 월하수하고 또 목요일까지 진행됐는데 거기에 우리 식당에 식사 이렇게 준비하는 우리 건사님들이 딱 붙어서 식사도 준비해 주고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주중에 계속해서 이 후대들을 위한 훈련들이 교회 안에 진행되어지고 이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놀고 먹고 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신방을 저녁에 예배 마치고 신방을 가면서 어떤 분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건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너무 지난주에 너무 수고 많으셨죠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 안에 정말로 식사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식사 준비팀이 있어가지고 아예 후대들이 교회에 와서 마음껏 식사하고 교회에 와서 먹고 또 교회에 와서 공부도 하고 훈련 받고 그런 게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니까 그 일에 좀 헌신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니까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당연한 건 아닙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거라면 최고의 축복 아닙니까 그런 고백을 해요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우리 후대들이 제대로 응답 가운데 세워지는구나 아니 그 헌신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내게 주어진 이 일들이 다른 건 뭐하지만은 그 일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러면서 기쁘게 헌신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준비해야 합니다 이미 많은 응답으로 나타난 거예요 이거는 우리 교회 그냥 이루어진 시스템이 아닙니다 많은 응답으로 나타난 시스템이고 이 일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이름 없이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 실제로 스미스쿨 이런 데 놓고도 여러분 헌금하는 분들도 많아요 헌금하는 분들도 많아요 드러내지 않고 헌금하는 분들도 많아요 이게 우리 후대들을 놓고 준비하며 기도하는 우리 교회 주신 기중한 축복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좀 검토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열어서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단성 운동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생에 최고의 가치가 있다면 나는 도단성 운동의 증인으로 설 것이다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가치예요 검토일 시대에 여러분이 증인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검토일 시대에 증인으로 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유인물에 도단성 운동의 증인으로 쓰기 위해서는 갖고 있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갖고 있으면 반드시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뭐합니까?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그게 오늘 공가의 본부에 나오는 1번, 2번, 3번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결단하세요 나는 도단성 운동의 증인이 될 것이다 검토일 시대의 증인이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도단성 운동으로 가져야 될 내용입니다 어떠면 이건 후대들도 이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되고 먼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들어가고 이 부분을 누려야 되고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이 교회를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기도가 또 이 기도입니다 그게 망대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7망대 7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 첫 번째 망대가 뭡니까? 성삼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삼이 하나님이 인지하시는 그 축복의 망대 내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도 이 망대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성삼이 하나님이 망대가 되어지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호자의 축복 아홉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보호자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이것은 바로 2, 3, 7 나라의 빛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내 생명 속에 내 영혼 속에, 내 삶 속에 내 생명 속에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힘을 얻게 되고요 회복되고 힘을 얻게 되고요 내 영혼 속에 임하게 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얻게 되고요 내 삶 속에 임하게 될 때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 이 보호자의 축복이 어디에? 나와 교회와 현장에 이 보호자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고 교회에 임하고 현장에 임하게 될 때 전부 흐뭇하는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게 아홉 가지, 보호자의 축복 아홉 가지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로 결국 성삼해하는 주전을 힘을 얻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면서 삼시대를 살리는 힘입니다 무엇입니까? 과거를 살리고 오늘을 보고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과거가 발판되어지는 것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요 과거를 살리는 것이고요 오늘의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겁니다 미래의 하나님의 일을 미리 앞당겨 보는 겁니다 이 힘이 성삼해 하나님과 함께하시고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게 될 때에 이 힘을 얻게 돼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네 번째로 우리는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인 악한 사단이 공중의 건세를 잡고 있어요 에베스 2장 2절 공중 건세를 장하고 있는 악한 사단을 꺾을 수 있는 건세 그러면서 위로부터 오는 2, 3, 7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오력 이렇게 되어지면 미리 모든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걸 CVDIP라는 것이죠 미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일곱 가지 망대가 우리 안에 만들어야 되고 우리 구역 식구들 안에 만들도록 해야 되고 우리 랩런트들이 만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일곱 가지 망대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하지 마시고요 정말 이 내용들 가지고 기도하세요 내 안에 이 망대가 만들어지도록 이게 힘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면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 여러분의 산업이 또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우리는 교회를 살리는 기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 정말 우리 중직자들은 교회를 살리는 자들이 돼야 합니다 여러분 업이 교회를 살릴 만큼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왜 하면 안 하세요? 하나님 이 축복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리고 정말로 후대를 살리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후대들이 교회를 이렇게 숨기고 이렇게 살리는 것이구나 보고 따라올 수 있는 모델이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후대를 살리는 자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기 오는 응답이 뭡니까? 결국은 교회를 살릴 뿐만 아니라 후대를 살리고 여러분 산업이 도단성 운동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도단성 운동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경쟁하지 않고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산업 그게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경쟁해서 이기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은 여러분 경쟁하지 않고도 우리 업에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는 그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기에 따라오는 모든 부분들을 가지고 결국은 세 가지 떨이 되어지는 여러분 산업도 여러분 개인 또 세 가지 뜰의 응답을 받는 것이 정확한 응답이에요 축복이에요 가장 귀중한 축복은 뭐냐?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후대를 살리는 것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 내가 하는 업을 통해서 이방인을 살리는 것 2, 3, 7 성교하는 것 여러분 후대 서미스로 세우고 치유하고 2, 3, 7 성교하는 것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이에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들만 뽑는다면 이 세 가지입니다 후대를 서미스로 세우는 것과 치유하는 것과 2, 3, 7 성교입니다 이게 세 가지 뜰 아닙니까? 여러분 업이 세 가지 뜰의 축복 그냥 교회가 세 가지 뜰이 되어야 됩니다만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인 또 여러분 산업도 세 가지 뜰의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망대를 만들면 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면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조금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여러분의 헌금으로 말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데 여기에 실제적인 칠천 제자 운동의 시작이 된다는 것 여러분 헌금과 헌신이 칠천 제자 운동의 시작이 된다는 것 그러면서 결국은 빛의 경제의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이 받아 누려야 할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것 그냥 열심히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하면 먹고 삽니다 그렇잖아요 입에 불칠하고 먹고 삽니다 그나마 또 어느 정도 되는 사람은 또 저축도 좀 하겠죠 그런데 그것이 진정한 축복일까요? 정말로 참된 축복은 이겁니다 나로 말면 교회가 사는 것이다 나로 말면 후대들이 사는 것이고 우리의 업이 경쟁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짐으로 말면 아마 도당성의 응답을 받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산업이 세 가지 뜰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우리의 조금 헌신하고 헌금했는데 그게 칠천 제자 운동이 시작되어지고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경제가 뭡니까? 빛의 경제의 배경이 되어지는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을 주시길 원하세요 이것 놓고 기도하세요 이 망대가 만들어지는 만큼 이 응답이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와지게 돼 있어요 진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십시다 정말 우리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내게 이 응답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응답을 돌라고 여러분 세계보험하자면 2, 3, 7, 1, 5천 종류를 살린다면 이 응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응답 가장 가치 있는 일이들 아닙니까? 이게 교회를 살리는 것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린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후대를 살리는데 내 가정과 내 업이 들어진다면 그것보다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응답이 여러분의 산업 현장에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가정 현장에 있기를 바랍니다 2, 3, 7 나라를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돈이 물질이 없어서 물론 하나님은 돈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교회를 살리고 헌신하고 후대를 위해서 마음껏 들여지고 어떠면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 저도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맞아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될 축복이 이 축복인데 이 축복을 말하지 않음으로만 성도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건 앞서 목회하는 목회자의 책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실은 진짜 이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받음으로만 여러분 후대에게 결국 검톨 시대의 주역이 누구냐 후대들이죠 도단성 운동의 주역이 누구냐 후대입니다 그러면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입니다 여러분이 정의라는 말은 여러분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후대들이 기도의 비밀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떤 면에서 모든 후대들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비밀을 못 누려요 그래 정말로 기도를 놓고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 금요 전도학교가 아니라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씩 이렇게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로 모입니다 기도로 검톨 시대도 기도의 비밀들을 우리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옛날 방문하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 내 가지고 배사장에 데리고 가 가지고 밤새 하도록 기도하고 방문하도록 했는데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갖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기도의 힘을 가진다면 이건 그 속에서 엄청난 능력이 나타날 것인데 진짜 갈수록 어떤 면에서 기도하는 그 자체가 어리석어 보입니다 사람들이 시대 자체가 그래요 또 시대 자체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은혜라는 그 단어가 사라지는 시대에요 시대 자체가 노력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은혜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노력들이 강조되고 열심히 강조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도 사라져요 그런데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에요 성삼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기도에요 지난주에 또 우리 세계 청년 수련회 때도 나왔고 토요 핵심의 산업성계도 나왔습니다만 기도에 대한 정의들을 일곱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기도의 내용이 뭐고 기도의 집중 그 다음에 3집중 3세팅 이런 부분에 3응답 3세팅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그걸 참고하셔서 정리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실제적인 기도의 비밀을 아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전문성 아이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놓고는 먼저 아이들의 기도의 비밀 속에서 달란트가 나오는 거죠 이 달란트가 나올 때 이 달란트를 발견하면 이걸 달란트를 전문성 가지도록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현장을 살리는 현장성을 가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 기도의 비밀 속에서 나오는 것이 달란트에요 다시 말하면 달란트는 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축복이 달란트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달란트를 가지고 전문성 있게 준비하는 겁니다 전문성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 달란트가 전문성 있게 되어지도록 그러면 전문성 있게 되어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을 살리는 현장 속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게 기도 속에서 그러면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라면 너희들은 바로 세계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남은 자라는 것 남은 자라는 것 그리고 또 TCK나 다민족들 너무 중요합니다 한 나라가 TCK 속에 있어요 한 나라가 우리 다민족들 교회 와서 마음껏 우리 집처럼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요 정말로 교회 와서 쉴 수 있고 마음껏 대화할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래서 요즘 와서 계속 이야기합니다만 어떤 면에서 진짜 교회 안에서도 이 부분들이 준비되어야 하는 숙소 숙소들 비잠 문제도 교회 안에서 준비해 줄 수 있도록 다민족이 제일 가지고 있는 숙제도 비잠 문제 해결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교회 안에서 잠 잘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여러분 한나토시안이라는 그 자매 AI에 근무하는 그 자매가 사실 승남에 와서 미션홈에 있으면서 본부 훈련을 받았던 자매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다민족들이 미션홈 있는 숙소들이 그래서 정말 우리도 기도하십시다 어떠면 우리 다민족들이 교회 안에서 진짜 와서 자고 마음껏 놀고 먹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다민족이 준비될 수 있도록 어떠면 랩런터들 위해서 미션홈도 필요합니다만 사실 다민족들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은 우리 저 알루티시 5층에 예배실이 있고 그 안에 방 두 개 남자 여자 숙소가 있습니다만 그것도 그냥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렇게 모양으로 만들어난 거지 실제적인 실용도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로 이런 부분을 놓고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축복하실 때에는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이죠 그릇을 준비해놓고 하나님을 축복하시는 것을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훈련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T식계나 다민족 이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너희들이 남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러면서 결국은 후대들이 자기 망대를 만들어서 망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빛을 전달할 수 있도록 후대들이 자기 망대를 세워가지고 이 빛을 다른 랩런터들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게 정인으로 여러분이 서서서 이 후대들이 이 부분들을 전달하는 그런 축복을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힘이 있으면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힘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예배가 영적 힘을 얻을 수 있는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각기 모양과 생각들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한 성령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미스바의 역사에 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현장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예배는 온 은약 붙잡은 백성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그때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의 모든 응답들이 주어지게 돼 있어요 보호자로부터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을 놓고 은혜 받을 때에 다시 말하면 아 말씀 들을 때 아 그것이구나 아 성경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깨닫게 될 때 그때마다 뭡니까 우리 안에 각인들이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순간순간마다 나도 모르게 그게 우리 안에 각인이 이루어져요 이 각인되어지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각인된 것은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진짜 보호자와 연결된 빛나고 높은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한하게 빛나는데 그 축복된 보호자의 역사들을 바라보는 시간이 뭐냐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구체적인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은혜 받는 축복이 있게 될 때에 그때 우리에게 각인들이 되어지고 그 각인된 것은 영원히 간다는 것 이게 삶에 나타나는데 그걸 가지고 뿌리 내린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 내린 것을 가지고 뿌리 내린 대로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뿌리 내린 대로 이것이 계속되어지면 결국 우리의 모든 삶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체질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운명이라 알죠 이건 나쁜 운명이 아닙니다 체질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톤일 시대의 중직자에 대한 부분들 말씀하셨는데 공가에 여러분 자신들이 도단속 운동의 증인으로 금톤일 시대의 증인으로 써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면 됩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합니다만 한 사람이면 됩니다 교회 안에 진행되는 부분들도 지금 몇몇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성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배경 가지고 몇몇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앞서서 헌신하고 여기에 마음과 중심을 놓고 또 드려지는 모든 부분들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들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응답들을 놓고 내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에 주역되기 때문에 준비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결과를 가지고 뭐냐 이제는 우리가 전달하는 겁니다 후대들에게 후대들이 전달하는 겁니다 뭐로? 정인으로 전달하는 겁니다 정인으로 제대로 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준비되어 있음을 알고 진짜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기도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또 후대들을 바르게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기한 축복 있기를 주의하므로 추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금톤일 시대를 놓고 우리와 우리 구역과 우리의 후대들이 함께 붙잡아야 될 기중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앉은 모든 검찰님들과 우리 구역의 모든 식구들이 도단성 운동의 증인으로 검토일 시대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기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먼저 누려야 될 일곱망대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러므로 아마 절대망대가 세워지는 기한 축복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축복된 게 살아가지고 그대로 후대들에게 전달하는 기한 교회가 되어짐으로 한 시대를 살리는 일에 쓰임 받는 복된 교회로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정말로 마음과 중심을 담고 기도하는 우리 검찰님들 먼저 이 응답의 증인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신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도단성 운동의 증인으로 서서 기한 축복된 역사 속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 우리 검찰님과 우리 모든 구역 식구들과 또 모든 우리 구역장님들과 또 이들의 가정과 산업들, 자녀손들 또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